대리그를 많은 팬들이 지켜보시고 선수들이 활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은 흉내줬지 참이... 뭐 이런거는 참석하시던데요? 아닙니다. 화이팅! 축복했는데 화이팅! 개인적으로 이런 팀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팀이에요. 신규 매정이 되있기때문에 어차피 이란 아니면 일본, 우준베 아니면 이라클 만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떤 팀을 만나도 피하고 싶지않고 어떤 부가가 정해지면 마라의 스타일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선수들 선발을 내고 공기를 꾸며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파를 포함해서 총 만나게 된 선수를 보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유럽인 선수들을 점검하실 계획은 주장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이제 조치점이 끝나면 한번 그 점검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뭐 월요일 중순까지 신순이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고 전체적으로 내성, 해역과 전술도 정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는 중대로 한번 그 조치점이 끝나면 그 점검하고 하루 종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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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